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어파 참여자 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참여자와 함께 또 저녁시간을 보내십시다 이번 시간에도 삼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들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 소식들이 자꾸 믹스되어 가지고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뭐 삼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봅니다 저는 양호한 편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축가가 지지부진하고 재미는 없다 할지라도 조만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겠냐 이제 어느 정도 봤어요 끝나갈 무렵으로 왔습니다 끝나갈 무렵에 거의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버티 봅시다 버티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 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그 pc 랑 서버용 cpu 그리고 이쪽에 또 보니까 뭐 인텔 amd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막 치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gpu의 강좌는 누구야 gpu 이 gpu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란 말이야 엔비디아 스마트폰형에 또 들어가면 통신칩이 있어요 통신 얘들은 통신집 보면은 퀄컴이라고 있어요 퀄컴 퀄컴이라는 기업 그리고 뭐 미디어텍 이 대만의 기업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통신칩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반도체 업체들이 있어요 2-3년 전만 해도 그 반도체 기업들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 고유 영역이 확실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력 제품이 다른 엔비디아랑 퀄컴이랑 이렇게 경쟁하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다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뭐 이렇게 겹칠 일이 없으니까 각자의 고유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하는 일이 흔치 않았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하네요 엔비디아랑 인텔이 경쟁하고 또 퀄컴과 AMD가 또 경쟁하고 지를 게 있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영역이 커요 퀄컴이 최근에 pc용 cpu죠 스냅드래곤 x 를 출시하고 이 노트북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x 를 만들었다는 거죠 엔비디아 도 25년을 목표로 pc용 cpu 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존의 pc용 cpu 시장의 강자인 인텔하고 AMD는 서로 긴장 상태다 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개인용 기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라고 하네요 지금처럼 대규모 클라우드가 아닌 그런 엣지죠 그 엣지... 이게 엣지가 뭐냐 일상에서 쓰는 기기를 엣지라고 하는데 이 엣지에서 ai가 실행되는 그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삼성 애플 퀄컴 인텔 엔비디아 AMD 한 6개 정도 되겠죠 서로 구분 없이 이제 한 목소리로 온 디바이스 ai 시대를 지원하는 반도체 강제가 될 것이다 서로 이제 ai 시대의 강제가 될 거다 서로 이제 외치면서 경쟁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ai 기술 경쟁에서 밀리면은 결국은 쪽박 차는 겁니다 상당히 절박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주 절박감을 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이다 ai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 디바이스다 삼성전지에서 시스템 반전체 개발 사업을 받고 있는 박용인 사장이 그래요 26일날 한 강연에 보니까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등 사용자들이 직접 쓰는 기기 단어에서 구현되는 ai 라고 하는데 현재 chat GPT 와 같은 그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려면은 open ai에 접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모조리 open ai가 활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에 남는다고 해요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우려가 작지 않다는 그런 평가도 있고 온 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 ai를 서비스하는 서버와의 연결은 최소화되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자체에서 대부분의 ai 연산이 실행이 돼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의 비행기 모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개인화된 서비스도 가능해지는데 예를 들면은 사용자의 고유 음성 패턴이나 표현, 반응, 환경, 건강 등 이 데이터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ai가 제공할 수가 있어요 기기에서 바로 서비스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통한 ai 보다는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겠죠 현재 초기 단계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가 기기단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웹페이지 요약하고 번역, 사진 보정 등을 해주는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라고 해요 이 디자이너가 노트북을 열어 가지고 디자인 컨셉을 입력을 하면은 그 최종 디자인을 완성해주는 그런 ai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거죠 박사장은 그 삼성의 꿈이자 목표는 생성형 ai를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그 미래의 ai는 온전한 자율성을 지닌 프로액티브 ai로 진화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제작사들이 현재 온 디바이스 ai 기능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를 지원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온 디바이스 ai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칡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삼성뿐 아니에요 뭐 애플, 엔비디아, EMG, 퀄컴 등등 해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명운을 걸고 있단 말이야 명운 명운을 걸고 있다 이미 경쟁은 시작이 됐고 퀄컴은 최근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스냅드래곤 서밋 2023에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스냅드래곤 8세대 3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가장 강조한 성능이 온 디바이스 ai 지원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ai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거죠 퀄컴의 ceo도 퀄컴은 수년간 단말기에서 쓸 수 있는 ai를 개발해 왔다 전 세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서 생성형 ai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삼성도 이달 초에요 이달 초에 스마트폰용 ap 엑시노스 2400 이죠 이거를 선보이면서 ai 기능을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엑시노스 2400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돼 빨리 빨리 삼성도 지금 그래서 이 엑시노스 2400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이 문자를 뭐라고 하냐 이미지로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문자를 이미지로 결국은 이것도 생성형 ai 기술을 선보여주는 거죠 그런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엑시노스 2400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애플도 마찬가지 더라고 지금 애플도 최신 맥북용 프로세스 m3가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생성형 ai 지원 기능을 탑재할 전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도 그래서 노트북용 cpu 를 개발하는 것도 똑같은 거야 맥락이죠 ai 기술력을 극대화해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 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먹거리를 자꾸 이제 확장합니다 계속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영역이 없어 박 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삼성 뭐 할 것 없이 삼성, 퀄컴, 인텔, 엔비디아, AMD 지들끼리 뭐 난리칠 것 같네요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 밀리면 끝장이다 밀리면 끝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